성화 성화 심영주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다. 주님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나의 질성을 보게 된다. 나 자신을 인정하며 더욱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내 자아가 올가매고 있다. 내 자아의 주를 끊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. 주님이 인지하셔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녹여주셔서 주님만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몸부림이 아닌 발버둥이 아닌 기쁨으로 인도하신다.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? 주님의 모습, 주님의 형상, 내 모습 속에 담겨지길. 아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